자 사기캐 김재환씨 나오셨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솔로가수 김재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사기캐라고 소개해드렸죠. 저한테는 약간 김종민씨 같은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. 반가워요. 잘 지냈어요? 네 잘 지냈습니다.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? 감사합니다. 오늘 첫 곡으로 들려주셨던 곡. 소개 좀 해주세요. 어떤 곡이었는지. 첫 곡은요. 샹들리에라는 곡인데요. 시아? 네 시아의 샹들리에인데요. 제가 콘서트 때 처음으로 선보였었는데 팬분들께서 반응이 너무 좋아해주셔서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좀 도전을 해봤습니다. 아니 뒤에 마지막에 쫙 올라오고 5단곰인가요? 예예. 저는 그거 보는데 뒤에서 누가 꼬집은 줄 알았어요. 그런 쪽으로 쭉쭉 올라가던데 이게 화제더라고요. 지금 봤더니. 예 많이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다시 한 번만 해봐요. 아니요. 누가 꼬집어줘야 되는데. 꼬집어줄게 한 번만 해줘봐. 안 될 수도 있는데. 한번 해봐요. 시작. 자. 아아아아아아아아앙